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 일단은 마크스킷 이걸로 등록해놨거든요. 아 이거 너무 혐오스럽나? 이거? 아니 약간 목 없는 느낌으로 어때요 님들? 약간 목 없는 느낌. 아 근데 뭐 그니까 처음 봤을 때 혐오스럽긴 해. 처음 보면. 근데 힙한 건 맞다. 오세블리 이번에 집 지으면 용암 붙자 거기에. 오세블리가 집 짓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. 다 까미. 빠이. 야 나 소원권 있다. 소원권 뭔데? 들어가서 스타팅 포켓몬 놔주라. 들어가서 스타팅 포켓몬 놔주라. 그럼 나는 뭘로 싸우라고. 장난이야. 아 존나 너무하네 진짜. 포켓몬 하나 있는데 하나를 가져가면 어떡해. 아니 그럼 소원권 왜 줬는데. 아니 장난이라고. 아 그럼 몬스터볼 다 내놔. 그럼 몬스터볼 다 내놔. 하윤님. 이슬이 어떤데. 인정? 오. 하윤님. 인정? 오. 와 존나 못생겼는데. 뭐야 이거. 엉덩이야? 눈이 잇따라기보다 달려있는 느낌이구나. 우리 경훈이. 자 오픈 1분정. 잠깐만. 아 여기 오박사구나.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용. 내 이름은 오박사. 모두에게 존경하는 포켓몬 박사라네. 잠깐만 감다디. 바보해줘서 제가 고를게요. 감다살. 저와 어울리는 포켓몬을 추천해주세요. 감다디로 갈게요. 직접 고른다고? 이 녀석이나 데리고 가? 아니 뭐해. 나 이상일씨 걸렸어. 아우. 가보자. 타요님. 누가 나 부른다. 네 린링님 안녕하세요. 저 타요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. 네? 예? 타요님. 아 왜요? 아니 왜요? 아니 왜 이렇게 돌직구예요. 부담스러워요. 너무 당돌한데? 나보다 메이저분들한테 비비는 게 훨씬 좋아. 진짜 이거는 린링님을 위에서 해주는 말이야. 나는 낙수가 없어. 그러면은 타요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시고 메이저분을 타요님이고 슛! 꿈말로 슛! 빠바바밤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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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바밤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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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들 메리프다! 너를 줘야겠다 메리프! 띠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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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얘는 양이니까 이제 양 울음소리 해가지고 음모 좋다 음모 원 다 공격 안에서 경험치 못해요 봉훈이다 유봉훈! 넌 내꺼야! 형 잉어킹 공격 안에서 경험치 못해요 잉어킹을 찾자 님들 아 왜냐면 공격 안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.. 나 그 뭐냐 타라더스 키우고 싶어요 님들 일단 우리 여행을 떠나볼까 그러나? 자 잉어킹 어디에 있다 볶고기 하지 마세요 어디서 보고 와서 말하지 마 우리는 직접 찾아 잉어킹조차 우리는 잉어킹 한 마리도 직접 찾을 거야 아니지 강가가 아니라 바다지 잉어인데 잉어가 강에 사는 거 봤어요? 아 잉어 원래 강에 살아? 언제부터 살았대? 잉어가 강에? 만약 언제부터 그러겠어요? 자 간다! Creative 북으로 간다 이거다! 이거다! 자 였다! 익어킹 이거 밭이야 그냥! 나 이놈이 딱 나 받아라 했지? 어? 그렇지! 그렇지! 자 1만 더 올리면 깨라더스대요 잠깐만 오 개많이죠 오! 우와! 인옥킹의 모습이? 깨라더스! 개멋있어 이거지! 첫 썸 최초! 썸어 최초! 오 개멋있어 이제 관장을 찾아볼까요 여러분들? 자 체육관으로 이동 중 가자 자 물기 물기 그거 풀죽게 어? 아 약바라도 될게 아닌데? 아 약바라도 될게 아닌데? 아니 항복 시켜줄게 아니 항복 시켜줄게 잠깐만 아니? 이거 일단 이상의 꽃 만들어야 되고 내가 볼 때 고래왕자 잡으러 가자 일단 볼 손님을 막 영원히 먹는데? 아이고 아이고 아 죄송해요 아 죄송 아니 샤를방님 아니 얼굴이 왜 그러세요? 아니 왜요? 몬스터블 네? 아니 저 몬스터블 들고 다니는 건데 사장님 저 뭐 주세요 네? 자 죄송해요 와 자 오 이게 뭐지? 감사해요 선물 쓰레기 쓰레기 소리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? 샤를방님 혹시 몬스터블 몇 개 있어요? 열 개요 아니다 샤를방님 쓰세요 샤를방님 모험해야지 뺏어갈라 했어요 설마? 뺏어간다니요 샤를방님 무슨 소리예요 샤를방님 얼굴 포켓볼이라고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샤를방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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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주면 안 되겠죠? 샤를방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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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샤를방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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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부에 적어놔요 저 네 꼭 적어놔요 초하님 알았어요 장부에 타요 저 갔다옵니다 알겠어요 네 초하님 감사합니다 네네 귀인이다 여러분들 귀인이야 소문내면 안 된다고 독점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다 캐라도스 구경? 잡고 싶을 수도 있잖아 다른 생각 들으면 안 된다고 구독은 저에게는 저에게는 otti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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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